달콤한 아이스크림 불러보겠습니다 달콤한 아이스크림 황호란 이맛 달콤한 아이스크림 황호란 이맛 다 묻고 나면 아쉬워 또또또또 또 주세요 달콤한 아이스크림 황호란 이맛 다 묻고 나면 아쉬워 또또또또또 또 주세요 우리네 인생 달콤한 아이스크림 또또또또 또 주세요 우리네 인생 달콤한 아이스크림 또또또 또 주세요 랄랄랄라 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네 감사합니다 기타책을 조금만 더 꽂아보시죠 꽉 한번 꽂아주세요 예 저기 우리가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서 먹으면 더 맛있고 좋죠 살이 쪄 탱탱탱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니 맛있는 호떡 살 먹고 싶어 어떻게 하니 맛있는 호떡 살 먹고 싶어 살 먹고 싶은데 살이 쪄 살이 쪄 살이 쪄 탱탱탱 살이 쪄 탱탱탱 살이 쪄 살이 쪄 살이 쪄 탱탱탱 살이 쪄 탱탱탱 배가 불룩한 아가씨 아저씨 그만두세요 살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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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텐텐 살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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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텐텐 아가씨도 아저씨도 나눠요 맛있는 보떡 아가씨도 아저씨도 아저씨도 나눠요 맛있는 보떡 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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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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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공연 시간이 매우 짧으셔서 한 곡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와 와 와 두 곡을 합치셔서 5분이 안 되셔서 다른 분들은 보통 두 곡에도 15분씩 하시는데 짧게 하셔서 다음 곡도 짧은 노래죠? 네 여기서 갑자기 10분짜리 대곡 하시고 우리가 많이 소유를 해도 마음은 항상 허전하고 허전하고 물건을 사도 또 허전하고 그래서 한번 지어봤습니다. 인간 욕심은 뭐 끝이 없는데 정답은 알아서 탈퇴치기를 바라구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잘 patterns 호전하니 냉장고를 열어봐도 호전하니 컴퓨터를 검색해봐도 허전하네 물건을 계속 사봐도 계속하자네 계속하자네 계속 하자네 너넘 계속하자네 계속하자네 너넘 오직 하나 단순한과 수박한 Thank you 단순한과 수박한 단순한과 수박한 단순한과 수박한 Thank you